도대체 이리 와야지! 어디가! 어디가! 이리 와야지! 그만 좀 털어봐 아이고 이뻐라 햇빛으로 걸어야지 우리 애기 잘 말라요 아이고 이뻐라 탈탈탈탈 1차 건조하고 어 니가 어느정도 조금 금방 마르거든요 부털이 얇아서 어느정도 마르면 2차 3차 건조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확실히 샤워를 하면은 털이 광이 납니다 털이 광이 나요 나는 타들어가요 어 뜨거 뭘 더 몰라 뭘 더 보는거요 보부 기다려 거기 앉아있었어 엄마가 그거 하다 했다 보부 어디있나 보부 어디있나 내 새끼 어디있나 나 여기니 왜 이거 먹어 보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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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IS 이것 넌 봐グ 보부 언니야 너 놔줘 미 streets 맥 타를 포lining 벽 심장 앗 정장 어머 어머 왜 그래? 엄마가 응? 어? 쩔쩔쩔 쩔쩔쩔 계란 불닭 입안에 헬멧 쩔쩔쩔 쩔쩔 쩔쩔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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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쩔쩔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